지코트 워터 있는게? 그럼 테두리는 어떻게? 에폭시대진이에요 그냥 에폭시대진 그럼 테두리는 이렇게 막고 왔었어 이렇게? 네 그냥 그냥 뭐야 마스킹테이프로 그냥 해가지고 마스킹테이프로? 네 겹격이 겹쳐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안성에 그냥 했는데 뒤에 저거 돌 때문에 근데 볼 때 돌은 밀려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그게 진짜 위험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할 때는 아크릴 아예 옆에서 붙여버리네요 그래야 이제 얘가 안 밀려나오니까 특히 이런데서 밀려나와요 물을 딱 부으셨길래 오우 야 이러면서 오 이번엔 힘쓰셨는데 이런 베이스도 딱 높이 맞추셔갖고 아 거기 누워가지고 가요 야 뭐 wall bl 감사합니다.